안녕하세요 저는 샌둥아 하러 왔는데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을 건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우유 넣어 그다음에 논다운을 이걸 지집해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걸 내가 자기 거 올리고 싶은 거 올려요 이제 뒤에다 저거 딱 넓고 여기 됐고 베타 부 drummer 러블라, 러블라, 라이저 좀 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재밌었죠? 다음에 또 만나요? 잘 가 adieu스 한글자막 by 한효정